네, 심영상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좀 흘러간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0.43% 올라가면서 2604포인트까지 소폭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89% 상승하면서 759, 내일이면 또 760 뚫고 770, 780, 800까지 좀 올라가는 날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일정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슈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월수팀 소개하겠습니다. 백인현매니저 박병준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백인현매니저의 오늘자 한 줄 평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렷한 시장 양극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국내 증시가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게 전 종목이 같이 올라가면서 버텨주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관련 종목 위주로 특히 바이오 쪽에서도 대장주 위주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킹바이오 다들 이제 신고가 지금 찍고 가고 있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바이오 대장주 위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바이오 쪽에서는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판, 바이오,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면 5장 들어서는 기존에 잘 갔던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옮겨왔다. 그리고 오늘 장은 좀 특징적이었던 점이 의료 AI 관련 종목인 루닛, 뷰노, 그리고 JLK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만 해도 아, 오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수급이 안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5장 들어서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좀 걱정도 많이 됐던 월요일이었는데 최근 월요일장은 사실 힘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종목들이 두루두루 올라주면서 월요일 기분 좋게 출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병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 월요일치고는 좀 무난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장 한줄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도 한줄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준비되어 있겠죠? 네, 오늘도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줄평은 원자력 슈퍼사이클 드디어 님이 왔다. 님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안느냐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식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서서히 시세가 시작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시세가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님은 미국이 먼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종목은 두산에너필리티가 지분을 한 10% 정도, 10에서 15% 갖고 있는 뉴 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시장의 트레이딩 비디오에서 이 종목을 검색할 때는 SMR, SMR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면 되는 건데 이 종목이 올해 2달러에서 20달러까지 갔습니다.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걸려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 뉴 스케일 파워가 돈을 벌고 흑자를 내는 회사냐 지금 그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 배치 촉진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원자력이 눈에 상사가 왔다는 것이 미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계속해서 SMR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왔고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핵발전소 기업들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SMR 관련 회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주가 급등을 했는데 이 지금 10배가 10배가 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에 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 관련 수주가 계속 이제 나옵니다. 폴란드 수익에 했던 이제 이익이 약 24조죠.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또 이제 네덜란드나 이쪽이 계속 좋은 수주권이 터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자력 슈퍼사이클에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올라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도 박병준 미니저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 슈퍼사이클 왔다. 님이 왔다. 지금 빨리 데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장까지 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은 오늘 두 번째 특이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세 번째 특이점이 아니죠? 오늘장 한줄평, 김병진 매니저 한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쉬운 것부터 천천히 해나가자.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천안안사, 필적어의라는 이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런 뜻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천천히 가자. 사실 이제 주간 단위로 좀 본다면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바로 내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또 내놓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글로벌 GDP라든가 여러 국가들의 경제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우건 기간 전에는 이제 이번 주 발언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건, 하커, 그리고 박힌,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11월 7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25BP 인하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시적인 면에서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기도 했고 외국인들 수급이 좀 빠져나가기도 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주면 어? 주식 투자도 해볼까? 금리 수익률이 예상보다 좋지가 않네? 그래서 예금을 꾸준하게 하는 이런 저축 투자자들이 항상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자금이 아직 저는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쉬운 것도 천천히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내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린다면 예금을 하시던 분들, 저축을 하시던 분들 저축성 예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저축 자금이 향후에 주식 시장으로도 넘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금 금액 자체가 고금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를 조절하는 수준에서 소폭소폭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점점 계속해서 됐을 때 이 자금들이 또 주식 시장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좀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천천히 라고 했는데 자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은 매크로가 좀 더 좋아지고 있다. 천천히 시장에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고금리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자금은 빠져나가서 예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은 언젠가는 주식 시장으로 또 돌아온다라는 관점에서 좀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증시를 보는 자세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평 모두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이번 한 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특이점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이점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2천 명을 1차적으로 보냈다.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더 보낼 것이다. 그런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전달이 됐었는데 이 수주의 움직이는 방산 빅3 말고요. 이번에는 북한 도발에 반응하는 테마주들이 장중에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윗고리를 달고 내려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이 현재 계속 신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큼 좀 따라갈 수 있는 아직은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보는 것도 괜찮을까에 대한 물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은 그냥 OX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은 딱 극명하게 한번 그 스탠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빅3,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너무 위치가 높습니다. 지금 사라고 해도 살 수는 있으나 내일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 빅3 말고 방산주들 되게 많잖아요. 북한 도발에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거기에 좀 기자재가 되는 종목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빅3를 제외한 쪽으로 지금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 그래도 빅3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X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빅3도 좋고 나머지도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O를 들어주는 의견부터 같이 들어볼까요? 네, 사실 O를 들은 이유는 전 그래도 빅3가 좋다고 보지만 O를 들은 이유는 이벤트 매매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벤트 매매? 네, 이런 부분에서 O를 들었고요. 브릭스 정상회의가 이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리게 돼요.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국내 이제 방산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도 이슈가 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뭐 매매로써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산 빅3를 좋게 보는 이유는요. 이 러시아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큰 모멘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산업종에는 큰 모멘텀이고 실적도 이제 방산 5사의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53%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이기 때문에 매출 인식이 지금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고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방산 관련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시회를 이제 참여했던 이 KB증권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수기를 한번 봤는데 실제로 이제 폴란드를 가려고 하면 러시아 연공을 지나서 못 가고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럽노선 항공편이 굉장히 우회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교부의 위험지역 안내문자도 계속해서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스릭을 제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폴란드의 지형 때문입니다. 지형을 보시면 어떻죠? 산이 없죠? 평지입니다, 평지. 폴란드가 지금 전차를 우리나라 거를 180여 대를 2차 계약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4조 5천억 원 규모예요. 근데 폴란드가 K2 전차를 최초에 살려고 했던 거는 1,000대 수준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왜 폴란드에 1,000대의 전차가 필요한가 지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평지예요. 그냥 평지인데 이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부터 우란산맥까지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벨라루스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차로 밀고 들어오면 이 평지는 그냥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방산무기도 있지만 전차를 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2차 계약 관련돼서 물론 조금이라도 딜을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폴란드 대통령과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님이 방한,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게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10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폴란드의 지형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K2 전차 도입이 지금 180여 대가 4조 5천억이고 만약에 이게 2차 계약이 된다면 현대로템의 영업이 거의 40%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 최대 1,000대까지 납품이 된다고 했을 때 현대로템이 지금 과연 고점일까? 이런 부분이고 폴란드는 1,000대 정도는 사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1,000대가 필요하지 않은데 도대체 왜 1,000대가 필요할까? 라고 해서 지형을 봤더니 그냥 평지이기 때문에 전차가 없으면 쓸려버리기 때문에 과거에도 독일이 거의 3일을 밤을 안 자고 유럽을 뚫었던 적이 있잖아요. 지형적인 입장 때문에 도입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폴란드 계약 관련된 수혜는 3사이기 때문에 3사를 지켜보시면 되고 폴란드의 2025년 국방비 지출은 2024년 GDP 대비해서 4.7%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계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가장 국방비 지출이 높고 이렇게 주변을 못 지나갈 정도로 연공도 못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란드 지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산이나 언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탱크, 전차가 엄청 필요한 지형이라고 이야기해주셨고 지금 채팅창의 우선님께서는 폴란드는 주말에 부장님 따라 등산 안 해도 되는 곳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말에 워라벨이 참 보장이 되는 나라일 수 있겠다. 산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는 산이 엄청 많다 보니까 주말에 자칫하다가 등산 따라가야 될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폴란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병진 매니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5를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X 의견 아닙니까? 빅3만 보자. 빅3가 제일 좋지만 그래도 브릭스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브릭스 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만난다면 이게 바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튀어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산 관련된 중소 종목들은 이벤트 매매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방산 관련된 빅3 종목들은 실적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으로는 보고 빅3를 제외한 종목들은 이벤트 매매로 보자. 네.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다 50대 50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7대 3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7이 어디입니까? 빅3가 7은 돼야 된다. 그러면 X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럼 세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이유를 물어본 이유가 저희가 회의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OX를 미리 한번 제가 물어보고 오는데 김병준 매니저는 분명 X를 들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O를 들었다. 뭔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뭔가 있나 했더니 있지는 않았지만 빅3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발판이었다라고 좀 저의 이야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박병준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O를 들었다라는 거는 빅3 말고 다른 방산주 소위 말해서 전쟁 테마주도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먼저 전제 조건이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건상 호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방산화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왜 빅3를 별로 하지 않고 후발주자들을 보는가 보시면 한눈에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엄청 올랐어요. 1만 5천 원부터 해가지고 39만 원이니까 20배가 돌랐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원래 돌고 돕니다. 안 갔던 주식이 가고 또 이렇게 많이 오는 주식들은 안 갔던 방산주가 가게 되면 잠시 쉬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 1만 5천 원 아니더라도 2만 원에 잡은 사람들도 벌써 15배를 먹거든요. 그러면 15배를 먹은 사람들이 마음이 돌변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판다. 그러면 주가가 안 가는 거죠. 주가라는 건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면 빠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로 지원병을 보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애호살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의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미국의 방위산업체의 커다란 어떤 계획 중에 있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어떤 뇌피셜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 방위산업체가 돈을 벌려면 계속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쟁이 부지런히 많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은 돈 벌고 두 나라는 피멍 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 또 이분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니들 그동안에 공짜로 했으니까 좀 방위 내라 아니면 이렇게 무기를 그만한 미국한테 사가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방위산업과 관련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최근 오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선발주자 빅3 말고 일부 포탄을 만드는 회사들 포탄 제조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풍산이나 그리고 또 이제 한일 단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움직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풍산홀딩스를 보겠습니다. 풍산홀딩스라는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설득력이 될 거예요. 시각적으로 풍산홀딩스 한번 그래프를 보면 참 모양이 이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모양인데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다가 이 종목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시죠.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만 사면 돈을 버셔요. 그런데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풍산을 자유서라도 두고 있는 소모품적인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K2 전차가 폴란드에 많이 판매되면 풍산의 포탄이 많이 판매되겠죠. 그리고 또 그건 일의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 전차는 한번 공급을 하게 되면 제한이 있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쓰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쓰지만 포탄 같은 경우는 계속 다 쓸 때마다 공급을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풍산홀딩스가 그래프가 참 편안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편안하게 수익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이따 오늘 또 방산 관련된 탑1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풍산홀딩스 차트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02년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셔서 제가 조금 꼬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방산주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산주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방산주 쪽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글로벌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방에 해소가 되는 거죠. 종전. 네.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최근에 우리나라 재건 관련 종목들이 오르듯이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종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동 쪽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종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약간 종전에 조금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상 리스크는 거의 없죠.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리스크라면 리스크겠죠.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었던 이유는 오늘 약간 전반적인 방산 관련 종목들 특징적인 점은 원래 기존에 이제 LIG 넥슨이나 하나여러스페이스나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기존에 잘 올랐던 종목 외에도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하늘 단조라든지, 풍산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종목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도 약간 눈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측면에서 제가 O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봐서 어떤 종목을 좀 미리 보면 좋을지 종목 이야기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혁 매니저님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풍산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수주가 많이 쌓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구리 가격이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풍산 관련 종목들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컴퓨터 화면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 지금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5월에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8월 달부터 두 달 정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모습인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경기 부양 측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도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높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은 향후에도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양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봤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4분기쯤에는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한 10월 21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11월, 12월 달에는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봤을 때는 풍산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 종목인 2구 산업이나 KBI 메탈 같은 전반적인 종목들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 종목들, 탄약 이쪽으로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풍산은 구리 가격, 그리고 방산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풍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풍산의 마진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 구리, 그리고 요즘 방산으로 인한 수출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풍산 종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원탑 종목, 아까 얘기해 주셨죠?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원탑 종목은 한일 단조입니다. 한일 단조를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시간대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장중에 한 15% 올라갔는데 오늘 종가상에서 10.44%로 종결이 됐는데 이 종목을 제가 준비한 부분을 한번 화면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들의 영화나 주가 상승의 재료는 결국은 실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종목은 연간 영업이익이, 연간 매출액이 1,782억 정도를 꾸준히 내는 회사고요. 그리고 23년에도 영업이익이 152억을 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66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717억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요즘에는 하도 지식이 풍부하니까 PBR이 0.5입니다. 굉장히 자기 자산가치 절반을 뺏기 안 되거든요.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인데도 자산가치 대비 절반도 안 되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준비한 자료를 볼까요? 여기 뭡니까? 우리가 K2 전차에 들어가는 포탄입니다. 포탄. 포탄 보이시죠? 유도무기 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포탄, 항공토화포탄. 그리고 또 K2 전차에 들어가는 포탄, K9 자주파에 들어가는 포탄. 이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전차가 수출되고 K9 자주파가 수출되면 포탄도 따라서 가고요. 또 이거는 계속 훈련을 하면 포탄을 계속 쓸 거 아니겠습니까? 소모성 제품이라 계속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번 이 종목의 그래프를 주가 위치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주 예전에 잘 나갈 때 이 회사 주가가 6천 원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얼마냐면 2,275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계속 사모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나 이런 데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맨날 안 가느냐. 그럴 때를 이용해서 우리 시청자 중에서 여유장이 있다면 100주든 200주든 계속 사모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증시가 나중에는 3천을 가겠죠. 그때 한번 막 뒤다보는 거예요. 주가가 알자시피 굉장히 편안하게 낮은 위치고 또 실적도 좋고. 이런 회사들은 아마 배당도 한 3% 이상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일단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한일단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방산, 탑픽 종목은 어디일까요? 저는 전차하면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을 선정을 했고요. 폴란드 2차 계약이, K2 전차 2차 계약이 연내 형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폴란드 대통령님의 한국 방안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좋은 소식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2차 계약 물량은 180대 정도입니다. 폴란드가 향후에 최대 도입하겠다는 건 K2 전차 1,000대였고요. 2차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4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반영이 된다. 2차 계약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현대로템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2026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95%가 증가합니다.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거에 95%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폴란드의 전차를 납품할 때, 인도할 때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2차 계약을 수정하게 되면 26년도에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의 95% 이상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기대를 해보시면서 보시고 25년도 초에 루마니아 향 K2 전차 수출 계약까지 만약에 또 체결된다면 더 중장기적인 영업이익도 추정치가 상향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선택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산 이야기 나눠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을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지난주 수요일 박병준 매니저가 매경 최초, 더 나아가서 경제방송 최초다. 원전 사이클, 원전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어록을 또 하나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록이 진짜 지금 현실화되어가고 있고요. 원전주들이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 게 박병준 매니저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아, 원전주 근데 이러다가 또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아까 오프닝 때 한주평 이야기해 주실 때도 박병준 매니저님이 미국 지금 원전주도 고공행진이다. 장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오클로도 14일에서 18일, 5월의 일 동안 99%가 올랐고 뉴스퀼퍼도 같은 기간 38%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커플링이 되냐 안 되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박병준 매니저님은 거기에도 이제 국내 시장에도 원전의 님이 왔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님이 이미 확실히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식의 시세는 우리 이제 TV 시청자님들이 이제 돈을 원자력 관련주로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 좀 먹을, 먹음직할 때 그때는 거의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어깨까지 온 거예요. 어깨까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환호성을 질 때는 끝나가지고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심할 때는 사람들이 돈을 원전 관련주로 가지고 돈은 못 벌지만 그때부터가 시장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미국이 어떻게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가를 아까 그 SMR 그 종합 말고 오클로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클로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한 화면을 거기에 이제 원전 모형도 같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클로라는 종목을 제가 직접 그 가격을 썼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오른쪽에 그 길다란 막대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녹색이 이제 우리나라 빨간색 양봉의 역할을 하는 건데 저점이 이제 그 시가가 대략 9.1달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가가 한 20.6달러 정도 됐고요. 종가는 18달러를 넘겨가지고 종가 대비 일주일 만에 2배 갔습니다. 2배. 2배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2배를 가게 만들었던 그 이제 이유는 뭐냐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구글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원자력 관련 회사에다 지분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마존이 엑스에너지, 엑스에너지는 이제 두산에너 빌리티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역시 엑스에너지다가 투자를 한다. 즉 엑스에너지는 거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대형 원전이 아닌 오른쪽에 소형 원전, 스마트 SMART라고 하는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한테 지분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왼쪽에 있는 대형 원전 쪽에 있는 컨센트레이션한테 20년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10월 초에 나왔었거든요.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갔죠, 미국은. 그런데 그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올해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 배치 촉진법이라는 것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이 합의해가지고 했던 그 법을 서명을 해서 본격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를 여는 것이 미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원정력이 돼가지고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뉴스결파우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가지고 주가가 2달러에서 20달러까지 1000%가 상승했습니다, 1000%. 거기 관련 회사가 두산에너 빌리티입니다. 왜그런데 거기 지분을 약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5%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실 과학수석께서 이번 주말에 KBS 방송 의료진단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SMR 4기를 전력 수급 방안에 대해서 연말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듣고 너무나 좀 가슴을 쳤습니다. 미국의 약간 발바닥을 따라가지 말고 어깨를 마주해서 미국이 7월에 원자력 르네상스 서명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정책을 해야 되는데 주가들이 이렇게 오르고 나와서 그때서야 연말에 SMR 4기를 출연시킨다는 그것도 한 게 아니라 계획입니다. 너무나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AI 시대를 맞이해서 최소한도로 어깨 정도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한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됐는가. 저는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보니까 일부 오늘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어요. 그거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원전 관련해서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게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돈이 들어왔고 그 외에도 이 종목 말고도 뭡니까? PH나 그다음에 오늘 두산 에너필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프 차트상 본다면 이제 본격적인 바닷건에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자력 상승이 모멘텀이 없느냐? 있습니다. 먼저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약, 계약 규모가 24조인데 내년 3월 정도는 봉계하게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원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더군다나 SMR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3위권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이 있고 시공 능력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에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필리티나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체코 원전 그 부분도 잘 합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폴란드 거기도 지금 현재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 10월 24일에 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협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폴란드 원전 이익이 약 24조 원어치도 수의 계약이 된 것도 됐는데 그것도 봉계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랍 에메리티 건도 약 한 24조 계약권이 있는데 연말에 아마 연말 내에 입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도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소형 원전도 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따라서 우리 원자력 관련주들의 어떤 슈퍼사이클은 지금 왔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 매경TV 시청자님들은 선두에 서서 원자력 슈퍼사이클의 날개를 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원전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박병주 매니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피드백을 가지고 AS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 원전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데 원전을 본다면 지금 골자를 보면 SMR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오리지널 원전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대형 원전 오리지널하고요. 그 다음에 SMR을 두 개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형 회사들이 원전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완전한 협력 관계를 추진하면서 팀코리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경우는 둘 다 같이 보시면 대형 원전을 보면 SMR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래서 백인연 매니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백인연 매니저는 항상 원전주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이슈가 없을 때 조금 사모았다가 이슈가 오면 그때 팔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지금 그 전략이 통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아마 백인연 매니저의 전략을 가지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더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백인연 매니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 사실 이제 이렇게 한 2, 3일 정도 그리고 또는 한 3, 4일 정도 올라갔던 적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긴 관점에서 추세적으로 우상량을 보였던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 저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도 리스크를 하나 고려하자면 이번에 이제 체코 제 PPT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에서 악재가 좀 있었죠? 네, 지금 PPT 자료 지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카렐 전 산업부 장관이 체코랑 한소원이랑 계약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이게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약간 본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래도 무산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서 다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겠죠. 급등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시연을 조금 해놓으시면서 비중을 조금 현금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서 원전을 수주할 때 저가 수주라는 약간 최대 저가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가 수주에 대한 약간 리스크도 조금 부각되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번에 체코 전 산업부 장관 또 본계약 체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가 수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코가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은 많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본격적인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종목들 기자재해 관련 종목들 매출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다 올라갈 겁니다. 다 올라갈 건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자면 기존에 잘 움직였던 오진엔텍이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괜찮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여기서 SMR을 내기를 짓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SMR 관련 종목들 직접적인 관련 종목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뽑자면 두산 애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수산인더스튜리나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거든요. 키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들이 워낙에 종목이 많아가지고 이걸 또 추리는 것도 중요한데 두산 애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수산인더스트리 압축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은 원전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신지 궁금해요. 102년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코발 악재도 좀 있는 상태이고 정부가 SMR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좀 득과 실이 존재하는 섹터가 됐는데 김병진 매니저라면 지금 득에 투표하겠습니까? 실에 투표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체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체코 정치인이잖아요. 야당의 대표인 분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체코는 올해 4월 주코반이 5호기, 원자력 발전 5호기죠. 한계입니다. 한계에 대한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유럽연합집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이 말인 즉슨 쉽게 말하면 일단 5호기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건 두 개잖아요. 2호기까지. 그러니까 두기를 짓는다는 건데 6호기에 대해서는 아직 유럽연합 측과 자금 지원 가능 여부. 이거는 협의 중에 있다. 그 부분이고 이제 한국 우리 수출입은행에서도 체코 원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금 지원을 예약한 바가 없다. 우리가 약속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5호기는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체코의 원전 수주 내용을 보면요. 우리 미국의 우방국 중에 원자력 발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우방국 쪽에서는. 체코는 이제 미국 우방국 쪽에서 수주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서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누가 단가가 제일 저렴하냐라고 하면 한국이 단가는 제일 저렴하거든요. 물론 기술력은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쪽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고 거기에 로열티를 주는 방식으로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체코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팩트로 놓고 보자면 5호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근데 다음 2호기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6호기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전기차로 바꾸고 있잖아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어지고 있고 계속 출하가 될 텐데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를 충전하는데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또 기후변화를 위해서 친환경 정책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경제라는 것들이 요즘 확산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들 다 데이터 경제, 클라우드 이런 쪽이잖아요. 이것들도 다 보면 데이터 센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PJM에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분을 감당을 하려면 매력 원자력 발전소가 3기 정도는 지어져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미국 동부에서 전력을 강리하는 주요 업체가 PJM인데 여기에서 전력이 공급하는 발전기계에 전력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가격이 또 엄청나게 뛰어기도 했어요. 전력 가격이.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제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정책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정책이 과거에는 공장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쪽이었다면 지금 정책은 리쇼어링 정책이에요. 미국이 해외에 있던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져와자. 제조업을 부강시키자. 이런 정책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력이 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을 미국에서 하는데 당연히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전력 가격이 상품 판매 가격에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로 있던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오면서 앞으로 미국은 더 전력 부족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라든가 LNG도 과거에는 수출을 안 하다가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LNG 터미널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원자력 발전과 전력기기 쪽은 단기간의 테마가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박병준 매니저님이 손을 들어주셔서 바로 발언권을 드릴 텐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추가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김병준 매니저가 전력 이야기를 해줘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의 핵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잘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력 공급원에 있는 종목들 보면 ESS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원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이쪽도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박병준 매니저님은 당연히 이 중에서는 원전을 선택해 주실 것 같아요. 맞죠? 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종목 중에서는 원전 관련, 더군다나 거기에는 SMR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런 재료를 나왔을 때 주가가 앞으로 많이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는 결국은 그래프를 가지고 잡아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두산에너필리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필리티 이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필리티. 이 두산에너필리티를 저는 볼 때 항상 연봉을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 연봉을 항상 먼저 보는 건데 지금 이 모양 이런 게 둥그스름하게 대원형 바닥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두산에너필리티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까지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큰 수급이 들어왔고 작년에 도지형 캔들 만들면서 매집이 됐고 올해는 끌어올리는 양봉, 양봉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오랫동안 다지기를 해서 제가 그랬던 노란색 선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크게 가는 건데 지금 올해 연말에 가면 아랍에너필리티 본입찰 수출권 있지 않습니까? 계약권 있고 그다음에 체코. 체코 같은 경우는 저는 왜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는 뺏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코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번에 양봉은 강력한 매집의 양봉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N자 패턴이라고요. 60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월이 있는데 빨간색 선이 60월이고 파란색이 20월인데 패턴이 지금 N자로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장기간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계 원자력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추세를 본다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에서 그림이 여기 제가 그렸던 노란색 선 박스권을 즉 2만 5천 원대를 뚫으면 그때는 항공모함이 드디어 정박했던 항구를 떠나서 대항해를 가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두산의 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원정 관련 실수력의 대장인데 이 종목이 올라가면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BHI나 그다음에 우진엔텍이나 우진이나 우리기술이나 한정기술 이런 종목도 같이 그 군단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배들이 같이 출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을 좀 강조해 줬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은 저 셋 중에는 좀 어디가 지금 투자한다면 가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원전 앞에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ESS 쪽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이 ESS 대장주였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도 들어가지만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ESS 장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 ESS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뽑자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ESS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 변압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 옆에는 ESS 장치가 무조건 하나씩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 ESS 수요는 같이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은 셋 중에 어디를 주목하세요? 저는 사실 원전보다 전력 기기가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네. 사실 전력 기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도 물론 좋지만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지금 당장 봐야 되는 종목을 본다면 전력 설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원자력발전소에는 초고압 변압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생선된 고전압을 변환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압기 가격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전력 기기 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셋 중에서는 세 분 다 선택하는 게 좀 달랐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는 전력, 박병준 매니저는 원전,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는 ESS를 선택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세한 이야기도 무료방송에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전으로 우린 지금 두 번째 특이점에서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그래도 우리가 봐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원전 안에서 볼 종목 가볼까요? 네. 원전 안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저는 BHI라는 중소형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관련돼서 기자재 관련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는 수주 모노엠텀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가스 터빈과 스팀 터빈을 결합한 화력발전소 핵심 설비 같은 것들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미국 기업에 웨스팅 하우스 양 보조기기를 판매한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고 국내에도 SMR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국내 매출은 이미 꽉 잡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매출도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 이야기 들어봤고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더 궁금합니다. 저는 우진앤텍을 준비했는데요. 우진앤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계측 제어 장비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요 주주가 우진이 지분 4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우진앤텍의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앤텍 그래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어요. 바닷건에서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우진앤텍의 원자력과 SMR을 하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좋게 봤다.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래대금이고요.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돈이고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추구합니까? 결국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많은 자금들이 오늘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더군다나 들어왔던 그 이유가 미국에서 우리한테 바람을 불었다. 원자력을 위해서. 그래서 우진앤텍이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나서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더군다나 오늘 양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여기서 살짝 거래량을 누르면서 거기서 매수 찬수를 준다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의 선택은 우진앤텍이었습니다. 이어서 102년 매니저님은 원전주. 그래도 본다면 어떤 종목이? 네, SMR 관련 종목인 한전기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SMR 관련 종목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산앤더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설계 쪽에서는 한전기술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오늘 한전기술은 기간 외국인 수급 다 들어왔고요. 거래량 또 실렸기 때문에 들어간다면 한전기술이 SMR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니저님들이 뽑아주신 종목들이 하나씩 있지만 여기에 G2파워가 없네요. 지금 채팅창에는요. 박병준 매니저님, G2파워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G2파워는 지금 어떻게 보신지도 궁금합니다. G2파워도 저도 오늘 관심 있게 제가 보았는데 G2파워를 제가 한번, 이거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를 보시면 연봉, 제가 이 차트를 보면 너무 쉽습니다. 연봉이 지금 어떤 색깔입니까?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은봉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도지를 만들고 올해 은봉이라는 건 이 회사가 뭔가 지금 골물대로 골마 있는 거예요. 은봉은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시면 분기봉을 볼까요? 역시 2분기 때 크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전 호재라는 게 나와도 지금 현재 은봉을 유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G2파워를, 그다음에 또 월봉을 보더라도 내리 지금 4개월을 계속 은봉으로 빠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 회사는 뭔가 골마 터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시고 은봉인가 양봉인가를 항상 체크를 하고 호재를, 호재가 나왔던 뉴스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뭔가 지금 안 좋은 게 골마 터지고 있다. 오리어 반등을 위해서 이런 종목들은 팔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파이버스톤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시간을 위해서 상한가를 갖거든요. 시간을 상한가라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은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두산 이야기도 아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세 분도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이게 오늘 두산의 그룹 체제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슈가 강하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두산 그룹, 두산 로보틱스, 밥캣만의 이슈로 봐야 될 건지 에너빌리티도 여기에 조금 주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궁금한데 답변해주실 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박병준의 이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이번에 먼저 이거는 우리 매경 시청자님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그런 부분인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너무나 저는 실망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이 회사를 보면 매출액이 4조 8전이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시가총액이 4조 8전이죠. 매출액이 500조를 겨우 넘고요. 적자가 100억대가 넘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4조 8전이 됩니까? 이거는 두산 측에서 지배구조를 이미 머리를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두산 바켓을 자회사로 삼고 또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모 회사인 두산이 가장 지분이 많고요. 그리고 두산에 대한 지분을 많은 것은 박시 일가들이 가장 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유지되면 박시 일가들 같은 경우는 그걸 수익을 가장 노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일반 주주들은 결국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지금 이번에도 또다시 2차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두산 에너필리티가 다른 원정 관련주 때문에 오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대주주도 제가 생각하지만 대주주도 시장은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원정 관련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필리티 주가가 2만 3천 원대를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 매수 청구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결국은 이긴다. 따라서 두산 에너필리티도 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그룹에 대한 이슈, 두산 에너필리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다음 특이점입니다. 이제 현대차가 바로 내일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도 IPO,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 이 인도 IPO 모멘텀을 가지고 현대차도 여름에 주가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요새 좀 주가가 좀 심심하고 답답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102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제 내일 당장 이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실 현대차 주가는 조금 조용했거든요. 이 이유가 뭘지도 되게 궁금하고 이제 좀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섹터는 피카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수출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조금 꺾였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현대차 인도 IPO 법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조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 부품 업체들 중에서 인도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차트 모양도 견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한 5%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현대차 인도 IPO 이슈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하신이라든지 허연이아라든지 SL, HL만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하신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화신만 거의 5%대 5%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 투자를 하실 때 일단 픽아웃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IPO에 성공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매출이 잘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미래 실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은 바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헤리스보다 지지율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재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이슈 때문에 재건 관련 종목들이 빠졌지만 그전에는 트럼프 이슈 때문에 재건이랑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가장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같은 종목들도 사실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 외 철강이라든지 미국에 수출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 국내 업체들도 조금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방사하는 수혜를 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쪽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영업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에도 손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최근에 약간 굉장한 먹거리였는데 그 부분에서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 대신 인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잘 팔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화신을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서현이아나 SL 그리고 HL만도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부품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줬고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가 유난히 답답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관세 인상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2년 매니저님 지금 인도 IPO라는 큰 이벤트가 내일 있긴 하지만 아직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대차도 좀 지켜봐야 될 게 많네요. 그렇죠. 인도 IPO 끝나고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인도 법인의 주가가 잘 올라간다면 또 이제 관련 종목들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단계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현대차 인도 법인의 IPO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잘 간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신을 필대로 나머지 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벤츠, BMW, 스텔란티스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하반기 실적 되게 안 좋을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이번 분기 가이던스 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컨센트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선방하는구나, 반사이익이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전기차 시장은 유럽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북미 시장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 가장 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 쪽도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피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어떻게 본다면 김병진 매니저가 봤을 때는 자동차, 완성차 이 섹터 자체가 반등을 하는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좀 하세요? 사실 미국 개선 이슈가 끝나고 나서 본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변수로 본다면 인도 IPO 이후에 어쨌든 현대차가 지분을 17% 정도는 매각해서 자본을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가가 잘 간다면 그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인도 법인 문바이징시에 상장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아가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7%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가 됐을 때는 충분히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도 그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10월 지나면 연말부터 슬슬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부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연말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를 보니까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현대차가 투자한 로봇 기업이잖아요. 현대차가 투자한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도요타의 연구기관인 TRI와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현대차의 지금 약간 숙명적인 것 같은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이게 이제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좀 혁신을 제조 공정을 거의 자동화를 많이 이뤄내가지고 자동차를 굉장히 또 잘 만들고 저렴하게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도요타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한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협력한다라는 부분에서 자동차 공정에서 로봇이 들어가면서 인건비를 좀 어느 정도 아끼면서 수익성을 좀 제고하려는 전략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당장에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만 좀 천천히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물론 자동차 업종은 앞서 백인혁 매니저님이 너무 잘 말해주신 것처럼 미국 대선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인도 IPO 인도 상장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좀 이제 이목이 이끌린다면 우리가 봐볼 만한 종목은 또 무엇일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관련해서 화승 RNA라는 종목을 이 종목을 좀 봤는데요. 화승 RNA 이 종목을 한번 제가 보시면 이 시가총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준비한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직접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05억입니다. 제가 이제 저기 불러드릴게요. 805억인데 매출액이 연간 6,800억입니다. 좀 글자가 적죠. 매출액이 연간 6,8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805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만 해가지고 200억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2하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400억. 순이익도 상반기까지 191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한 38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800억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싸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제가 지분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지분을 2% 갖고 있습니다. 화승 RNA 지분을 2%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화승 RNA가 인도 시장에 진초해가지고 인도 기업인 마인드라 이 회사 인도 기업한테 약 114억 원 정도의 고무실링 부품을 납품을 했는데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가 이 규모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IPO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번에 IPO 때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펀드가 누굽니까? 블랙록이죠. 블랙록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이번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어떤 인지도는 인도에서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현대차와 협력업체인 화승 RNA가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실적이 너무나 현재 저평가 돼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장기 투자하시는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우리 또 주부님들 또 이번에 갓 결혼해서 애기 막나 키우는 우리 마음 이분들을 이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승 RNA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굳이 자동차를 뽑는다면 화신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로봇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우리 국내 협동로봇 기업 1위 기업인 두산 로봇틱스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로봇이 나오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두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로봇 시장이 워낙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 툭툭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접근하신다면 두산 로봇틱스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제가 로봇인 줄 알고 로봇 관련 종목들 준비해왔었는데 자동차도 뽑아보죠. 네.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제가 화신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봇틱스에 관한 내용, 로봇주에 관한 내용은 백인현 매니저 무료방송 가시면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동차 안에서는 화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의 종목은요? 네. 저도 화신인데 화신을 조금 덧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신은 이제 북미와 인도 공장에서 현대차 그룹 향 세시를 100%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5년도 초에 현대차 인도 3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거기서 25만 대가 이제 생산될 예정인데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화신이고 거기에 배터리 케이스까지 또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화신의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점에서는 이제 방산,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 원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대차의 내일 상장에 관한 이슈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시죠. 지금 넘어갑니다.